안녕하세요. 서울메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규의 포토북 소개해 드릴게요. 요 키트는 첫번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알 수 있어요. CD가 들어있고요. 세미콜론이라는 마크가 크게 되어있어요. 포토 사진은 이따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민규의 포토북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컨셉의 사진. 두번째 컨셉. 두번째 컨셉. 주번 수 Kardash turned along, lekξ진부터 exploring her hair. 그리고 같은 시청자들을 inspire 2 Banhagi roller derivative. 요즘 대신ư footsteps 다시 yesterday crimin서 mut반이 되고 그리고 딱 좋은 데은지를 해. 루 veuxических 사진과 종이 밑반이 순 Rosa! 루453 Billy's insanity. 나란의 그리rough티 잘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모니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레미님도 중간중간 들어있고요 6곡 가사도 수록되어 있어요 4가지 버전의 미니카드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먼저 스티커고요 멤버 2명이 나와있는 사진 랜덤 포토카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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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